네 안녕하십니까 다우강사 폴리입니다. 오늘은 인도호야 제8강 공항에서 세관심사하는 과정을 가지고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신고하실 것이 있습니까? 클리알 카르네 깨리에 꽃에, 클리알 카르네 깨리에 꽃에, 클리알 카르네, 신고할 깨리에 하기 위하여 한, 그러한 골치 물건이 해 있습니까 라는 뜻이네요. CLIAR, CARNE, KUCHE,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JINAI, 나이가 없다는데, 앞에 J를 붙여서 더 공사하게 할 때는 JINAI, 그렇습니다. JINAI, 나이 없다. JINAI, 더 공사한 말이죠. 없다. 없습니다. KUCHE, BINAI, 아무것도 없습니다. KUCHE, BINAI,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IS, IS, SUITCASE, ME, KUCHE, IS, SUITCASE, E, SUITCASE, 가방이죠. ME, 안에, KUCHE, 무엇이, HE, 있습니까? 가방 안을 봐도 되겠습니까? SUITCASE, ANDAR, D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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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CTA, HUNG 그러니까, SUITCASE, ANDAR, 무엇이, 안에 할 때는 KUCHE, ANDAR이죠. 무엇이, 안에, KUCHE, ANDAR. 그러니까, SUITCASE, ANDAR 그러면, 가방 안을 DECK, SACTA, HUNG, DECK, DECK는 보다. 그래서, DECK, DECK 보다, SACTA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볼 수 있느냐는 뜻입니다. SACTA는 KUCHE죠. KUCHE, 그래서 볼 수 있느냐. 이제는, 우리가, 기자! 제가, 여러가지ruction을 오늘도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도능군중이라고 말하십니다. As I have aof, immao, may, after, k Shan, HUNG. 기자! 무엇이, 무엇이, 무엇인가, 나는 KUTE, WAITU, 드리겠습니다. 열어서 드리겠다는 뜻이요. 콜됐다. 그러면 열어서 드리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지하고 계신 달래는 얼마나 됩니까? 아프게 파스. 키드네. 돌라를 해. 아프게 파스. 키드네. 돌라를 해. 아프게 파스는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아프게 파스. 당신이 가지고 있다. 아프게 파스. 키드네. 얼마에 돌라를 가지고 있습니까? 해. 500달러가 있습니다. 메려파스. 키드네. 돌라를 해. 메려파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다. 그죠? 아프게 파스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메려파스. 나에게는 있습니다. 배아치소. 배아스 500달러. 달러가 해.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네요. 메려파스. 파스 돌라를 해. 재금은 500달러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오늘은 간단히 인생관심사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